이곳은 가정집 안입니다. 안인데 오늘 이곳에 쿨을 한번 비보겠습니다.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진짜 너무 많습니다. 이렇게 한바퀴 다 안돌았습니다. 절로 나가서 한바퀴 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안쪽편에 한번 들어와봤습니다. 안에 보면은 안에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암편으로 이렇습니다. 날씨에 보단 훨씬 더 큽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딱히 많다. 오늘 이거를 확실하게 한번 비보겠습니다. 날씨에 출력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